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쓴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으로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이거요 여러분 다 옮겨적이고 다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 아닙니까?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그리고 또 제가 옮겨놓고 묵상하는 글 하나가 더 있는데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 책에서 발견한 문장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결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찬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너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그렇게 복잡한 정결예식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으면 사람 앞에 다가온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고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생명이 그렇게 기뻐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정결예법과 율법 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유대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인터넷을 난무하는 끊임없는 정제와 끊임없는 비난과 여러분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말로도 알 수 없는 내부 총질 너무너무 그냥 논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글씨가 이걸 왜 옮겨 적어놓고 계속 저 자신에게 이걸 묵상을 하느냐고요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결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 찬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내용을 집대승해 놓은 한 도구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규모를 따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세상 곳곳 썩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터치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언어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자루에 촛불을 들으라 고맙습니다 무ý특 모위 covid ノオ 고맙습니다 לו facilitating lose ew babies butterflies dr cómo AJ quan defeating dum humano quo com lymph 고 conduc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